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. 에어프라이어 전자파. 에어프라이어 요즘 많이 쓰는데요. 저도 쓰고 있어요. 집에서 치킨너겟이나 냉동만두 자주 튀겨 먹는데 이게 기름 없이 튀길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집집마다 요새 필수템이 되고 있어요. 거의 뭐 많은 집에서 하나씩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전자레인지의 40배가 넘는 충격적인 전자파 수치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기계에서 일정거리 유지하면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고요. 가장 많이 팔린 에어프라이어 3종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많게는 국제적 기준 한계 기준치 4배를 넘은 그런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손상 줄 수 있고 눈 만막에 지금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거든요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30cm만 떨어져도 이 기준치 미만으로 뚝 떨어져요. 거리가 중요하네요. 사용하실 때 30cm면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이달 말에 생활제품 37종류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니까 이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